여러분 오늘은 제가 의자를 하나 소개해드리게 되었거든요 저도 영상작업을 하다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불편하거나 뭔가 자세가 불편하면 영상편집도 잘 안되고 너무 힘든데 이 제품은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 브랜드거든요 Made in Korea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듀오백이라는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의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색감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허리를 잡아주는 이 시트가 약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허리를 감싼다고 해야 될까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예전에 대만에서 람보르기니를 시승해 본 적도 있고 라스베가스에서도 람보르기니 차량을 시승해 본 적이 있는데 약간 람보르기니 그런 쇼파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고 팔 받침대도 있고 굉장히 편안해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젖혀지는 그 정도라든지 위아래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내 마음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수하고 좋은 의자가 아닌가 게임 많이 하시거나 저처럼 영상 편집하시거나 의자가 정말 필요하다 좋은 의자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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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